안녕하세요 박염미입니다. 공항에는 탑승객이 넘치고 사무실에는 동료들이 가득한 풍경 곧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편수를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입니다. 포스코를 시작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봄과 함께 일상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시인은 사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덮고 있던 눈이 거치면 미추가 드러나고 언땅 위로 나오려는 세입의 안간힘이 가려내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지않아 마스크 밖으로 드러날 우리의 맨얼굴을 3년 만에 가게 될 것도 같은 봄 소풍을 또 여러분의 새로운 봄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 주가 때문에 고민하는 분 많으시죠? 우리 보통주 가지고 있는 주주가 520만 명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역대급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요. 아파트 거래할 때 최근에는 소위 우리가 복비라고 하는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가 비싸서 매수자 매도자가 그냥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은 알겠는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통계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선 운항 편수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국토부의 규제사항이거든요. 이거 시간당 국제선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4월부터 차차 늘려간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그 편수 확대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쌍용차 인수전을 둘러싸고 여러 회사 주가가 널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쩐해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전 세력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리고요. 출근 대신 재택근무하고 싶어요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출근이 늘어나겠죠. 다양한 소식 머니투데이의 차연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잠깐 들렀다가요. IT발전소 있는 날인데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잘 나간다는 얘기 많지만 여러 후발 주자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정수 박사와 함께 전기차 시장의 상황 전망 알아보고요. 예술발전소 있는 날이죠. 예술 활동까지 활발하게 펴고 있는 연예인. 최근 들어 저는 마이노 작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트테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아트테이너가 우리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희 이번 주 내내 하는 1분 배당 이벤트죠. 봄 축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뽑아서 그분에게 저희의 1분을 나눠드립니다. 어제 대주주로 선정되신 주인공 오늘 결혼기념일이시군요. 1453님 축하드립니다. 경제발전소의 소중한 1분 배당해 드릴게요. 제가 사연 빙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40년 전 처음 만난 우리가 결혼한 지 오늘로 38년이 됐어.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묵묵히 기다려주고 힘을 북돋아 준 당신의 깊은 사랑 정말 고마워 사랑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공부 잘 마치고 대기업 입사한 우리 아들 예쁘게 큰 우리 딸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보가 왠지 부인이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남성분이신 거죠 지금. 저희 경제발전소 식구들은 다정하시네요 아버님들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대주주 한 분 선정해서 내일 1분 동안 사연 전해드릴게요. 대주주 혜택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공고 오하나로 문자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격이 다른 경제브리핑 머니투데이의 차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삼성 주가 왜 이럽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저는 여기 98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삼성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그 예상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1분기 평균 전망치는 매출액 75조 영업이익 13조 원인데요. 전년 동기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39%가량 늘어난 겁니다. 보통 1분기는 사업 특성상 매출이 잘 잡히지 않아서 흔히 보릿고개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분기에 매출이 70조 원을 넘기면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고도 하고 최근 들어 증시를 실적 장세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의 주가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실적이 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위축 같은 여러 거시경제 요인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양 1% 하락한 6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같은 반도체 기업 중 유독 삼성전자가 부진한 이유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에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놓으면 주가도 반등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6만 전자로 떨어진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주면 그리고 수요일이 좀 올라가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장사를 또 잘하고 있던 러시아 시장 하나를 잃은 셈이어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2분기 이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게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내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2건 이상이 부동산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거래한 건데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수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에는 12%, 올해 1월에는 19%, 2월에는 11.6%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직거래 비중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우선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공인중개사랑 함께 계약을 맺으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붙겠죠.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액 구간의 수수료가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한데요. 또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직거래 방식으로 집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매매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여기에 0. 몇 퍼센트 해서 매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폭이 커지니까 아마 이게 고육지책일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 계약을 중개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만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함부로 시도하시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외여행 관련한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조치 일환으로 닫아놨던 하늘길을 다시 활짝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에 50%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방역당국과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제선 증편은 시기별로 3단계에 걸쳐 정상화되는데요. 1단계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매달 주 100회씩 증편이 이뤄지는 단계로고요. 현재 주 420회에서 6월에는 주 620회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2단계인 7월부터는 매달 주 300회씩 늘리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 편수도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11월 이후에는 국제선 운항편이 주 2420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3단계를 시행해서 모든 항공정책을 2019년 이전으로 돌린다고 하네요. 이 같은 시행 방안은 최근 해외여행 계약이 늘고 항공편 수요도 늘어난 듯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도 중단했던 노선 운항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관련해서 인수전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 사실상 인수전에서 후보에서 제외된 상황이고요. 쌍방울그룹, EM플러스, KG그룹 이런 회사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회사들이 거론을 검토한다 만으로도 주가가 좀 들썩이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쌍용차 인수전에 쌍방울에 이어 KG그룹까지 뛰어든다는 소식에 이들 기업과 관련된 주가들까지 함께 오르내린 건데요. KG그룹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KG케미칼이 모테인 회사고요. 자회사로 이니시스, KFC코리아, 동부제철 그리고 경제지 이데일리를 둔 그룹사입니다. 상장 계열사는 인수전 참여 소식에 최대 30%까지 올랐는데요. 앞서 인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쌍방울도 이미 시세 차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미래산업이 어제 가지고 있던 IOK 주식을 모두 처분한 건데요. 인수설에 주가가 급등하자 바로 매각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미래산업이 손해진 현금은 총 124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쌍방울 자체도 어제 기준 3거래 기준으로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쌍용차 인수가 완료돼야 되는 시점은 올해 10월로 남은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쌍용자동차는 그 기간 내에 인수자를 찾아서 최종 회생 계열관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사업차가 청산될 수도 있고요. 최근 에디슨 모터스랑 계약이 불발되면서 다시 재매각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주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등락을 오갈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쌍용차가 하루빨리 새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기는 한데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불릴 계획으로 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면밀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좀 완화됐어요. 실질적으로 10명에 12시까지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고 비행기도 좀 더 띄운다고 하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건데 직장인들은 다시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온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기업들도 재택근무 지침을 많이 바꾸고 있는 건데요. 일단 대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재택근무를 전면 해제했고요. 삼성 등은 재택근무는 유지하되 조금씩 사무실 출근이나 출장, 대면 회의 규제 이런 것들을 살짝 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지침 변화에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나는 지난 3년간 거의 회사에 나오지 않았던 혹은 또 코로나 시기에 입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은 회사 출근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신입사원이 됐다. 뽑혔는데 회사를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겠죠. 이분들한테는. 저도 새로운 경험이에요. 회사 가는 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그 소식이 새롭네요.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어디서든 그냥 기사를 쓸 준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장소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재택을 원칙으로 해왔고 조금씩 이제 기자실. 저희는 이제 기자실에서 보통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자실이 열면 그쪽으로 출퇴근을 좀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문을 닫았던 기자실도 문을 열고 회사가 문을 열고 자, 이제 출근하세요 라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유로운 출퇴근을 지향하게 될까요? 옛날처럼 출근을 다시 다 100% 하게 될까요? 이거는 기업들의 분위기 그리고 업계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IT 기업들 비대면 툴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이미 재택근무를 좀 정착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재택근무와 그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식 근무 형태를 가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는데요. 오늘 SK텔레콤은 신더린 분당에 거점 오피스를 추가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밝혔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최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절반 이상이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오가는 혼합근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주 5일 재택을 선호한다는 분들도 한 40% 넘었다고요. 그래서 향후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민 시대에 맞는 업무 형태를 두고 좀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차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잦아 든다고는 하는데요. 방역수칙, 지키는 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네, 국내 증시 정리해 볼게요.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일에 이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불안이 확대된 점,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도 투자 심리의 위축 요인이었고요. 여기에 연준이 FMC 의사록을 통해서 양적 긴축을 단행할 것이란 발표도 변동수석의 확대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후폭이나마 반발매수대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일부 축소된 점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서 긴축의 속도를 원래 내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여전히 이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일만 하더라도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조차 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 양적 긴축에 대해 언급을 했고요. 주요 연준 의원들도 인플레이에 대한 경계 심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패드와치에서도 5월 FMC에서 50pp 인상률이 81%, 6월에도 50pp 인상률이 87%로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3월 회의에서도 러시아 사태만 아니었다면 아마 50pp 인상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될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연준은 3월 FMC 의사록을 통해서 5월 회의에서 매월 950억 달러 한도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클나의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상방 위험을 더욱 높였다는 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는 좀 큰 규모의 양적 긴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17에서 19년 당시에 양적 긴축이 이루어졌을 때 원래 한도는 500억 달러였지만 1억 1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가는 기간 동안 사실 1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 아마 좀 더 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들 또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낙폭이 컸던 기술주의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연준의 어쨌든 이런 단경한 매파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시점으로도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물가 얘기할 때 물가를 올리는 근본적인 요인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간밤 시장에서는 또 급락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이제 160만 배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242만 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연론재무장관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하면서 수요 둔화 이슈도 부각이 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폭이 좀 확대됐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추가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률을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는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달러는 양적 긴축단액과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감소폭을 확대했는데요. 이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가 등 증시의 주변 환경 움직임을 봤을 때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연준이 수요 감소를 통하든 어떤 행토를 통하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이런 가격에도 지금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에 따라서 양대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뭐 연론장간에 글로울 경기 두나우려 공격적인 연축 진축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전히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컨센트를 강의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과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통화정책 관련한 불확실성들이 조금씩은 해소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전망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 기대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을 역대 최대치까지 높였는데도 또 최저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팀장님.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급적인 요인의 영향이 되게 커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수급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매도한다는 입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연기금도 약간 매도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이 이 수급 측면에서 계속 불리한 환경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탑라인 사실 수요두나 우려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사실 성수기가 아닌 시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것은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팀장님. 그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권가에서는 이 해당 기업들의 진실성 정말로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 이걸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빌어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쌍용차의 부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땅이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부지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제로 정말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만약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관련 주식들, 관심 가지신 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282님 아까 길어지 마요. 그렇게 느끼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지 마요 하셨죠?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저는 우죽하겠어요. 그런 단어를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 딸 사랑한다 이런 말 저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남의 잔치에 또 제가 빙의 안 할 수 있습니까? 혼신의 연기력으로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오늘 처음 들어오신 푸르미님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오세요. 내일도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국내 증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들 많이 담았다 이런 분들 올해 많으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나 전기차 시장 관련 투자를 확대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텐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 이름들이 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미국의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요. 니오, 샤오미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우리 전기차 시장, 국내외 시장 상황하고 주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사님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서너 개잖아요.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으로서 우리 서학개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주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주식 분화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두 배 넘게 올랐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다시 천슬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천슬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죠.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월요일날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31만 대를 딜리버리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한 거죠. 판매 및 인도를 한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테슬라가 100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습니다. 벌써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마친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 100만 대를 당연히 초과를 하겠죠. 그런데 올해가 어떤 해냐면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판매대수를 줄이고 있어요. 반도체 쇼크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급난 때문에 다들 30%에 40%까지 생산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어느 상황이냐면 상하이 공장이 지금 셧다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에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31만 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하나 테슬라 주가가 사실은 900달러 밑에 있다가 1000달러를 넘었던 계기가 뭐냐면 베를린 공장 오픈이거든요. 베를린 공장이 오픈하면 테슬라는 공장을 하나 오픈할 때마다 연간 세상 생산량이 그냥 50만 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캘리포니아가 있었고 상하이가 있었는데 이제 베를린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내 6월 안에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또 가동을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200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 캐퍼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200만 대를 생산하는 지금 전기차 기업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2, 3년간 없습니다. 2, 3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4, 5년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을 아예 테슬라가 정리했다. 테슬라에 대한 어떤 문제의 어떤 모델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식계에서 태양계에서 태양은 테슬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 어디가 관심이거나 또는 모건스텐이라든지 투자은 어디에 관심이. 뭐가 관심이냐면 그럼 이 태양을 둘레로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은 누가 될 것인가.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이게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리비안이 있다. 거기에 루시드가 있다. 아니다. 거기에 현대기아차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중국의 니오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포드가 될 수가 있다. 또는 유럽의 폭스바겐이 될 수 있다. 다 모든 언론의 것이 테슬라의 경쟁자는 진정한 경쟁자는 누구냐. 그래서 이러한 기사에 많이 등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태양을 테슬라라고 친다면 수성하고 금성이 누가 될 거냐. 그걸 보게 될 텐데 제2의 테슬라를 노리고 있는 회사 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회사. 리비안하고 루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리비안은 한국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 있는 것은 픽업트럭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나온 거예요. 픽업트럭은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의 약 80%를 북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거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폭이 2.1m, 길이가 5m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짐도 실을 수 있으면서 또 승객용으로 탈 수 있는 출퇴근용으로 타는 것은 픽업트럭이 미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픽업트럭을 그럼 전기차로 만들겠다. 사실은 테슬라도 발표했어. 사이버트럭이라고 해서. 대단히 사이버틱한 그러한 사이버트럭이라는 걸 우리도 픽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나오지 않고 내년부터 생산이 됩니다. 리비안은 그런데 작년부터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비안이 되니까 아마존이 여기에 대한 주식을 약 18.9% 그래서 거의 20% 가까이를 미리 샀고요. 포드도 이거 정말 잘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픽업트럭 시장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의 넘버 원이 포드거든요. 그러니까 포드가 리비안도 사니까 사람들이 리비안으로 픽업트럭 시장은 정기차장은 정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주당 가장 높았을 때는 178달러까지 갖고 지금 약 4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이미 gm을 넘어섰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에서 아직 자동차를 출시도 안 했는데. 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것이 테슬라를 경쟁할 수 있는 태양을 도는 수성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아마존. 누가 있냐면 잽 베조스가 있는 거거든요. 베조스가 머스크하고 싸우려고 한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익스라고 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미 우주로 가는 로켓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서 베조스가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리비안을 통해서 테슬라랑 싸우려고 한 판 뛰려고 한다. 그렇다면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9월 말에 아마존이 리비안에다가 10만 대의 화물트럭을 선중을 합니다. 우리가 차 살게. 우리가 그것도 10만 대 살게. 그러니까 와 이거 리비안 대박이다 해서 상장한 그 다음 날 아예 천정부지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분들도 테슬라 특히 주식 갖고 있는 분이 내가 테슬라만 갖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금은 분할하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자. 리비안도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되게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죠. 그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인데 루시드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루시드는 쉽게 얘기해서 고급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테슬라가 이제 모델 S부터 시작하면서 고급 차량 허시 초콜릿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조그맣게 팔지만 가장 맛있는 부분이 위에 이렇게 허시 초콜릿 이렇게 하면 삼각형 모양의 은박지를 까면 있는 허시 초콜릿 모델. 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고급 모델이고 점점 중저가 모델로 내려가서 프로핏은 적지만 많이 파는 두꺼운 초콜릿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시드는 처음부터 고급 전략. 지금 한 대의 에어드림인 16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2억이에요. 2억짜리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전 세계 최고의 고급 차량이라고 할 정도로 포르쉐나 이 정도를 능가하는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걸 전기차로 만든 거거든요. 전기차를 한 대의 2억짜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루시드가 그걸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는 두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진정한 테슬라의 기술적으로 볼 때는 경쟁 차량이다. 왜? 픽업트럭은 미국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이런 세던은 미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다. 그리고 루시드가 약속하거든요. 우리도 반값 자동차 16만 달러에서 8만 달러짜리도 만들겠다. 이거 8만 달러짜리라면 이게 모델3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애플카에 대한 소문이 연결이 됩니다. 저 정도 이렇게 세끈하게 만들어줘야 애플카를 생산해 주지 않겠느냐. 저 정도의 디자인 능력, 저 정도의 기술 능력이면 충분히 애플이 저기다가 차량 생산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루시드가 아마 애플카를 양산하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최고점은 55달러에 형성이 됐었고 지금 26달러에서 25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값이 된 거긴 하죠. 그러면 이 두 회사가 테슬라의 대양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들이 많았다고 하고 세계적인 빅테크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서 인기를 끌었던 건데 주가가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우선은 실망스러운 생산량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압도하는 건 모델도 이제는 제가 과거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차는 모델의 시대가 아니라 생산량의 시대예요. 우선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다 팔리는 시장인데 테슬라는 이제 양산 체계를 그것도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갖추면서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좀 조급하네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네. 지금 현대차가 올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약 28만 대 정도예요.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다 통틀어도. 그러니까 현대차의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비안이 작년 4, 4분기 때 판매해서 인도한 것이 920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인도한 차량은 1,227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왜소하다는 거고 루시드는 작년에 작년 9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작년 통틀어서 판매한 대수가 125대. 125대요? 1년 내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그런데 우리가 2만 대까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루시드는 고급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판매대수는 적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125대밖에 못 만들었지만 올해 2만 대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3월 초에 또 발표를 하거든요. 반도체 수급량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목표가 아니라 40%를 절감한 1만 2천 대에서 1만 4천 대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2만 대도 작은 것 같은데 거기서 40%를 절감하다니.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도 리비안은 4만 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올해. 그런데 2만 대밖에 못할 것 같다고 또 얼마 전에 수정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슬쩍 흘려요. 언론 저는 이게 뺑기라고 보는데 2만 대는 맞출 수 있다. 트릭이요. 그래서 2만 대는 또 맞출 수 있으면서 언론 보도를 또 어떻게 했냐면 리비안 올해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어. 1.4분기 때 1,200대밖에 못 만들었지만 생산을 한 2,500대 했거든요. 점점 분기마다 올라가니까 2만 대는 맞출 수 있어. 목표량 달성 가능.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꼼꼼하게 보면 이미 반 줄인 거거든요. 목표량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 줄인 목표량은 그래도 달성할 수 있어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라는 게 상장 기업에서 우리가 100%, 100대를 만든다고 하다가 50대를 만든다고 하고 그 50대는 될 것 같아. 이게 상장 시장에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주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에드발륜을 띄우는 것이 이미 두 번이 띄워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베조스가 투자하면서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대결 구도에서 무언가의 가능성 거기다 10만 대까지 주문을 해 주니까요. 먼저 선주문을 아마존이. 두 번째는 이것이 진정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공시적으로 발표를 했고 가장 강력한 테슬라의 경쟁 후보는 리비안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월시저널이라든지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대기용 기업들이 이런 기사가 또 사람들 흥미를 끌 수 있잖아요. 테슬라의 경쟁 격은 누구? 리비안. 이러면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로 띄웠는데 올해 겨우 띄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생산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 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리비안이 바닥은 찍었지만 그렇게 두 배, 세 배씩 올라가는 일은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올라가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조를 못 갖고 있는 것은 만약에 리비안이 내년도에 10만 대를 생산한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대량 생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만들면 팔린다. 네. 그러니까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 경쟁이 미국에서는 되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차 덩치가 크니까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고 차가 덩치가 크다는 건 마진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픽업트럭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은 세 개입니다. 하나가 포드고 그다음에 GM이고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인 스틸런티스인데요. 이 세 개 기업들도 전기차를 이미 양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드 같은 경우 내년 대에는 2023년에는 15만 대 생산 가능하다. 올해부터 벌써 이미 F-150 라이트닝이라는 픽업트럭 모델을 내놨어요. 작년 말에.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남 때는 공장을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산량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난에서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31만 대는 맞춘 거거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가장 큰 공급난이라고 하는 허드를 넘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리비안이라고 해서 똑부러지게 이걸 리비안이라고 해서 더 손해보진 않겠지만 리비안이나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나 모든 기업들이 이 반도체 난을 극박하기는 어려워서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픽업트랙도 경쟁 모델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잊혀졌던 애플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애플이 지금 전기차 만든다고 시장에 출사표를 낸 건 사실 한 7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플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앞으로 3년 뒤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었어요. 이것도 진짜 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완전 자율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로서의 모델이 나올 거고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건데요. 문제는 2025년까지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 한번 상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마치 아이폰 발표하듯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물량은 100대 판매합니다. 이러면 애플 주가는 바로 하락합니다. 주주들이 이건 동의할 수 없는 거든요. 즉 애플이 모델을 내면요. 애플스럽게 그다음 날부터 선주문 가능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배송이 가능해져야 돼요. 구매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즉 애플 같은 기업은 에드발륜을 띄워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산을 갖췄을 때 모델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애플이 어떤 기업입니까? 이번에 M1 칩을 갖다가 M1 울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대만에 TCMC 가서 너네 나노 4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3으로 만들으니까 못 만들 것 같으니까 나노 4로 해서 나노 공정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노 수준에서 반도체 칩을 두 개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했던 거 즉 TCMC는 분명하게 나노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능력 즉 우리에게 서플라이를 해 줄 자의 능력까지도 애플은 평가를 해요. 지금 있는 팀쿡이 뭐 출신이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급해 오는 부품 같은 게 괜찮은지. 네. 공급망 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 팀쿡이에요. 그건 뭐냐면 팀쿡은 협력사를 지금 찾을 때 우리가 모델 내놓으면 바로 양산해 줄 수 있어?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 양산 능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루시드는 지금 공장 짓고 있거든요. 아리조나 공장 지어서 확장하고 있고 사우디에다도 공장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부지 확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작년 1월에 딱 그 썰 놀았다가 주가 올라갔다가 애플한테 혼났잖아요. 너네 그거 왜 미리 발표했냐고 그거 침묵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런데 저는 다시 이번 계약한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그 교훈이 있어서 절대 비밀로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두 가지 업체가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하나가 폭스콘이고요. 지금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게 폭스콘이잖아요. 폭스콘이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거든요. 자동차 공장을. 폭스콘이 왜 자동차 공장을 짓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애플의 2025년 출시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폭스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량 양산 체제를 이미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아자동차가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진짜로 차를 낸다라면 바로 양산할 수 있는 차를 낼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때의 파트너는 폭스콘이나 기아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디는 자기네 거 만들기도 버거울 거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확 붙잡아오지 못하는 국내 브랜드들도 기회가 좀 있다는 건데 속도 좀 낮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결국은 하반기 시장도 제가 어제 한 전문가에게 잠깐 지혜를 빌렸더니 결국은 반도체 수급이 하반기 시장 자동차 시장을 가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하반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좀 같이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의 대장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인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후보군이 아닐까 싶어요. 가수이자 배우이면서 또 연극 무대에 서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분들,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아트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 얘기 그리고 그들이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볼게요. 이정우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예인 중에서 그림 그리는 장면이 TV에 노출되는 분들 많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이노 씨 이런 분들 대표적일 텐데 어떤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소식을 접하셨던 분은 아마 가수 조영남 씨일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화수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의하셔서 화가이자 가수 캐릭터로 활동을 많이 해오셨고 이 외에도 솔비 씨라든지 나얼 씨 말씀해 주신 송민호 씨도 계시고요. 배우 중에서는 하정우 씨나 구혜선 씨, 박기용 씨 굉장히 다양하게 미술 작업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창기에 조영남 씨가 화가이자 가수니까 내가 화수야 했을 때 저는 조영남 씨 댁에서 직접 그림 그리는 걸 본 적이 있네요. 정말요? 초창기에 한 땀 한 땀 그리던 그 화두장 한 장 한 장이 복도에 쫙 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많은 아트테이너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목받았던 전시 활동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송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있는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스타트 아트페어에 참여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5개 정도의 작품을 출품을 하셨었는데 이때 케이팝 아이돌들을 몇 분 모아서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송민호 씨 뿐만이 아니라 가수 중에서 헨리 씨도 함께 전시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박기용 씨 같은 경우에도 한국 회화의 위상전이라는 전시에서 특별상을 받으면서 좀 화가로서의 입지를 이렇게 다지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아트테이너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전시라든지 받고 있는 상이라든지 보면 특별상 혹은 특별전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박기용 씨 처음에 데뷔했을 때 휴대폰 광고로 데뷔했는데 김원준 씨하고 너무 닮아서 원래 본인이 위대오빠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송민호 씨는 그런데 왕실화가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게 런던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런 아트테이너들의 작품 가격이 사실은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기존 화가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존 화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아트테이너 작가들 같은 경우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셈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신진 작가라고 쳤을 때 호당 가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 50대 정도 되는 중견 작가 정도 넘어가면 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연예인 출신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진 작가의 가격대를 바로 패스하고 데뷔하자마자 중견 작가의 가격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에 100호 사이즈의 작품 그러니까 가로 130, 세로 160 정도 되는 크기의 작품이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솔비 작가의 저스터 케이크라고 하는 조형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에서 1,01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우 윤승아 씨가 작품이 1억 원대에 낙찰이 되면서 연예인 그림 작품 중에서는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아트테이너 분들의 작업이 매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윤승아 씨도 활동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배우 커플이시죠, 윤승아 씨? 이렇게 국내 미술 시장에서 여러 아트테이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는 오랫동안 그림을 열심히 그려왔고 정말로 데뷔하기까지 1,010만 곡 끝에 이 전시를 해서 가까스로 우리 그림을 보고자 하는 고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저분들 유명세가 이 작품의 가치와 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유명세를 이용해서 쉽게 작품 판다라는 비난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팔려면 일정한 스펙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개인전을 3회에서 5회 이상은 진행을 했었어야 좀 작가로서 입지가 있고 소집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연예인 화가의 작품들은 이런 개인전을 패스하고 자선이라든지 혹은 비영리 행사를 통해서 많이 작품이 소개되고 또 팔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작가로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비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란으로는 이제 앞서 언급했던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도 있었죠. 작품을 대신 그려주었던 송 모 씨가 고발하면서 이 대작 이슈가 일어났고 그리고 조영남 씨가 관행이라고 좀 대응을 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앞서 또 언급했던 솔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언플로 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12월에 바르셀로나 국제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 이 상 자체가 사실 어떤 권위라든지 대단한 상은 아닌데 지나치게 언플을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비난이 많이 일었었죠. 실제로 그래요. 저희는 비전공자라 우리 이정우 에디터는 전공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바르셀로나 국제예술상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화단에서 그다지 아주 권위 있는 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1년에 6차례 정도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열려야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10년에서 20년 이상은 진행이 돼 왔어야 됐는데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유명한 연예인이 미술씬에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든지 예술을 접할 수가 있게 돼서 좀 예술씬 입장에서도 이런 스타 예술가들한테 좋음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예술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술을 한다, 미술을 한다라는 점에서 좀 어떤 문화적인 자본이라든지 명성 혹은 권위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어서 상호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는 그림을 살 때 사람들이 재미요소를 많이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 연예인이 그린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이미 재미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확실히 미술 시장도 이제 가신비의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작품을 그리지 않아도 예술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드러내는 스타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BTS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가장 미술씬에서 핫한 인물이죠. RMC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BTS RM의 행선지 어떤 미술관을 갔다 왔는지 이런 미술관 투어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어요. 일례로 작년 6월에 부산시립미술관에 RMC가 이호왕 공관을 찾았었다고 했는데요. 이 미술관 측에 따르면 RM 방문 직후에 관람객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RM 이전에도 예술에 대해서 유독 사랑을 드러낸 스타들이 있었죠. 네, 지금은 RMC가 가장 핫하지만 과거에는 빅뱅의 지드래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지드래곤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비롯해서 직접 현대작가와 콜라보한 작품들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드래곤 씨가 트레이시 에민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좀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뭐 RMC라든지 지드래곤처럼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일종의 샷아웃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작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RM이나 GD처럼 스타들이 화가 날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드러내면 실제로 그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작품의 가치가 유명인의 언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작품이라든지 작가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찾는 사람이 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지는 데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찌공하나님 저도 지금 확인했어요. 윤승아 씨 말고 윤송아 씨가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윤송아 씨 제가 지금 작품을 확인하고 있어요. 예술가로 활동을 하든 예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든 연예인이 어쨌든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정우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 지금 비난 지점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이 비난 지점 때문에 오히려 예술계에 조금 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해외 사례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해외에는 지금 연예인 출신 예술가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작업을 굉장히 잘 펼쳐보여 왔거든요. 일례로 존 레논이라든지 데이빗 보이 같은 작가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좀 스타 작가들을 흉내내는 수준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대주주 발표하겠습니다. 7406님 축하드려요. 어떤 사연을 보내주실까요? 기대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7406님 내일도 저는 충분히 느끼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온갖 느끼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발전. 7406님 축하드립니다. 7406님 축하드립니다.